어? Yeah, man? 힙합, man?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아, 힙합 냄새. 힙합 냄새 나. 어, 이거 힙합 소리? 어, 힙합 소리. 아, 힙합이 있는지 한 번 들어가도 되나? 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케이. 아, 힙합이야. 오케이. 오, 대박. 세상에는 이 춤, 저 춤, 막 춤에서 멈춤, 그리고 주춤주춤까지 따르는 저희, 오늘 힙합의 고수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그 힙합의 고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요! 천천히. 안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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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문 어떻게 동거하라고? 아, 그래. 문. 이렇게 동거하라고. 문. 이렇게 동거하라고.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인간 힙합입니다. 음악 힙합은 알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힙합춤이 대체 뭐야? 아, 아. 아. 라는 것에 대한 가장 정답을 등접한. 아. 건강식을 보여주는 위에서. 두마 menu 안녕하세요. 크리스오버와 업타운 패밀리에서 활동하고, 이곳 업타운에 상주하고 있는 드랍이라고 합니다. 되 deixa ehfo- xuower stem Plop permis 힙합하디 하는 취물 배우려고 생각을 하니깐 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não. 힙합 음악을 들으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저 어디서도 이렇게도 움직이고 오! 야! 뭐야! 메이큐 댄스를 보신 분도 나 진짜 힙합 배워보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동작부터 해야 되지? 난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딱까지 음악 살짝 들었을 때 이미 살짝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맞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진 않고 이렇게 타게 된단 말이에요 와 와!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록이라고 해요 록! 록! R.O.C.K 록! E 록 말고 그 L.O.C.K 말고 락킹체어라는 데서 왔어요 흔들리자 흔들리자라는 데 아! 록킹체어라는 데에 맞춰서 어! 이렇게 힘든다 맞춰서 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힙합 댄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릿 댄스에도 그루브를 만드는 맞아요 맞아요 그루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원래 기본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내지 그거를 좀 힙합적으로 어떻게 푸냐 약간 힙합 스텝이랑 섞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다뤄볼까 생각의 중심을 아래로 옮겨서 뒤로 그래서 뒤로 일단 뺀 동작을 한번 해보겠다 결국 이거 상체랑 똑같은데 뒤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뒤로 계속 방향도 바뀌거나 스텝도 뭐 더 들어가거나 야! 나이팔인데 지금? 아니면 낮아졌을 때도 몸이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펀! 어? 여기야? 괜찮아요? 이거 좀 이상한 거 해? 방금 좀 이상해? 어? 스텝을 알아 섞을 건데 차고 놓고 차고 꺾었다가 다시 차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빠지고 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나오겠죠? 그쵸? 다시 또 차고 꺾을 때 살짝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놀 때 이렇게 떨어지고 나가도 돼요? 그다음에? 네! 안 돼요! 자 이번에 똑같이 빠질 상황이죠? 빠질 사례인데 돌면서 빠져요 와아! 응! 그다음에 다시 나오면서 접고 차! 차면서 살짝 스테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그냥 해봅시다! 아니요! 네! 어수엘이 감사드립니다! 아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 예예예 뭐 크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과장되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밖에 갖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근데 확실히 이것만 하면 오! 뭐 할 수 있겠는데? 재밌는데? 하다가도 이 스테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그냥 이런 기본적인 락도 연습이 많이 음... 앤 앤 어 옛날에 이거 박수홀나 못 찍는 거 어 이거 유재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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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5, 6, 6, 7, 8, 8, 9, 9, 10, 9, 10, 10, 10... 까지 일단? 일단 어 야!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아 전 못할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야 좀 오늘 그만할게요 오늘 그래도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다 있고 아 역시 선생님! 뉴욕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등에 크게 뉴욕이라고 써있는데 보게만 이거 힙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힙합! 1, 2, 3, 4, 4, 4, 4, 5, 5, 6, 7, 8, 8, 9, 10 선생님이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 먼저 해볼게요. 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1. 배파 이렇게 끝났어요 다시 차면서 이번엔 뒤로 좀 갈 건데 차면서 뒤로 이렇게 갈 거에요 그 다음에 네, 살짝 접었다가 스텝 마틴이랑 스텝을 한번 해줄거에요 한 1 2 3 Nine Fiv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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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아 굉장히ess 락을 켜주시고 네 앞이에요 네? 알 peak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은건가? 집에 갔다와야 되는거 아닌가? 문지마 이렇게 넘어가야 돼 스테이 마튼이 이렇게 끝나면 뺐다가 이렇게 뛰면서 가는 스텝을 할거에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죠 뭐냐면 우물, 웅덩이 같은걸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몸의 중심이 실리잖아요 웅덩이를 이렇게 안 넘잖아요 그럼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을 때 몸의 중심이 실리는거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몸의 중심이 싫다보면 들어가면서 하기가 수월해요 피곤에 보이시네요 굉장히 지치신거에요? 너무 신나는데요? 이번에는 더블로 한번 뒤꿈치로 해서 차준 킥하고 떨어지는건데 쭉 나가서 떨어지기 그럼 지금까지 한 대까지 카운트를 처음부터 한번 카운트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5 6 7 8 1&2&3&4&5&6&7&9&8.. 1&2&3&4&5&6&7&9&8.. 1&2&3&4&5&6&7&9&8.. 1&2&3&4&5&6&7&9&8.. 어! 달아졌어 잘했어. 다른 부분까지 살려서 여기를 쓴다고 해도 이런 데가 결국에는 이게 꼭 이렇게 쓴다는 게 안 보여도 되니까 더 편하게 춤출 수 있어. 이거 안에서 자유도를 찾아간다. 그렇죠. 결국 얘로 인해서 몸이 그루브에 대한 시동에 걸린다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의 고수 드롭 형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이 뒤에서 락으로 호피를 해드리면서 오케이, 음악!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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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둘 피부의 톤 보이시죠? 창백해졌거든요 창백? 창백해지고 내 친구 이름이야 아 그래요? 창백해지고 제 창백 지금 좀 축축해졌어요 축축 축축 드라매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해봐야죠 하하하 예 한번 해봐야 돼요 역시 이제 계속 춤을 추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바로 그냥 이해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아까 틀린 부분도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 틀린 부분도 그럴쪼록 그럴쪼록 이렇게 뭐랄까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거 뭐 어떻게 해버렸어 맨날 이 왕마를 가지고 오 춤을 춘다 부른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이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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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락만 가지고 춤을 춘잖아요 진짜 공간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드시면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악인 춤 정말 락만 가지고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렇죠 리듬감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맞아요 그룹이 한 상태가 연출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어디 가셨죠? 선생님 여기서 지금 걸고 가시는 분석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본 요 루틴 네 우리 셋이 한 번 아이아이아이 멋있게 아하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네 으하아아 af"; ella 아 유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장르도 쉬운 게 없었죠.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이 힙합이라는 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의구심도 있었을 거고 이런 기본 요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힙합 음악에 멋스럽게 춤출 수 있다는 것들 아시게 됐을 거예요. 맞아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힙리미 힙리미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일단 힙합 음악에 한번 깊게 빠져들어 보는 시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입문해야 해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백퀴 댄스 브라우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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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었어요. 저는 진주하는 거 봐. 재밌는 거 봐. 굉장히 잘 섞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저희 두 학생 평가를 하신다면? 힙합!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내가 입이야. 오늘은 광진국 힙합 아님 대한민국 힙합을 들어가고 계시는 큰형님 브라우와 함께 했고요. 세상에 있는 이 춤, 저 춤, 막 춤, 넘치게 주춤, 주춤까지 다루는 저희 메이큐 댄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같이 부탁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